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5명 플러스 알파 당낱이 바뀌었네요. 55명 플러스 알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55명이 당선자가 낙선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55개를 빼앗아간 겁니다. 최소 55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소 55석 정도가 당선자가 낙선자로 바뀐 것 같다. 그 내용을 정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인데 글을 올렸네요. 당일 투표에 이기고도 사전 투표로 떨어진 국힘당 후보자 명단입니다.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영등포홀에서 김민석 후보가 대결해가지고 여러분들 패배한 박용찬 후보죠. 당일 투표에서 55%로 압승했습니다. 불구하고 만 표 이상이 김민석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거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 한 만 한 6천 표 정도 만 4천 6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 최재형 후보도 승리한 사람이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당선자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멍청한 국힘당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당선됐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배짱과 용기가 없는 국힘당 후보자 명단도 공개하겠습니다. 혹은 자기가 당선됐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4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모론자로 욕하면서 똑똑한 척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발차기를 하는 샘통 국민의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한결같이 주변 눈치만 보고 진실과 사실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하는 비겁한 국힘당 후보자 명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명은 정확히 같은 비율로 차이값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일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 가공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마련해둔 같은 수의 위조 투표지를 사박오일사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확정적 사실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블업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수를 부풀린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몇 표를 집어넣느냐 문제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를 더블업민당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 득표도의 차이값이 거의 완전히 좌우대칭이고 더블업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10% 되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10% 되고 그리고 제3의 후보가 선거에 임하지 않았으면 거의 정확하게 플러스 15% 더블당 마이너스 15% 국힘당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일치하거나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여기서는 사전투표 조작자들이 표를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고 비급하게 누구 하나 2위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분들이 다 강기훈 강기훈 이번에 떨어졌었네요. 창원 성산구에서 아마 3선 정도 됐을 겁니다. 구자룡 이번에 양천에서 출마했던 거죠. 권명호 김건식 이번에 이겼는데 또 김병민 이겼는데 떨어지겠네요. 김선동 저번에도 부정성으로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져졌네요. 김종혁 시도 박민식 강서구 박용찬 서병수 부산시장을 하신 분 이번에 유일하게 부산에 떨어졌네요. 신범철 천안에서 출마했을 겁니다. 윤창현 대전 원희룡 계양을 오신안 중구성동구갑 윤이숙 중구성동구갑 오신안 광진을 이수정 수원정 이용 하남 여기 다 나오네요. 이해운 전주해 정진석 공주부여 청량 최재형 종로구 이런 분들이 이분들 외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52명 플러스 알파. 오늘 말씀드린 세종시갑 김종민 의원과 대결했던 분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만 몇 천 표가 만 6천 표가 들어가면서 그냥 크게 대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차익 값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 정도 맞춰 가지고 제가 조금 힘이 남으면 대전 광역시의 선거 조작이 일어나 가지고 국힘당이 몇 명이나 패배했는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제가 오후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만 표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서 낙선한 후보입니다. 원래는 당선자였는데 만 표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서 그건 이제 내용이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종로구 당선자 곽상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15.4%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최재형 마이너스 15% 여기 있는 분들은 100% 이름들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의 차익 값이 나오게 되면 서울 종로구의 15.4% 곽상은 후보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가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면 100% 이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든 경우입니다.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드는 가운데서 만 표 이상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조작 해 가지고 최소 52석을 바꿔버린 겁니다. 보시게 되면 창원시 성산구 이거 뭐 다 이렇게 13% 마이너스 11.7% 연수구월 이번에 또 부정선가에 여러분 당선되는데요. 정일영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 여러분들 여기서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를 합치게 되면 25%가 됩니다.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25% 정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전투표 참가자의 약 25%만큼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다 나오네요. 하남시 값에도 상당히 조작을 많이 했네요. 추미애 차익값 플러스 12.3% 이용 차익값 마이너스 12.3% 얼추 25%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조작을 했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이거는 100%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낙선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현주호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이현주 차익값 플러스 14.5% 강철호 차익값 마이너스 14.4%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거의 바뀌었을 아마 딱 쳐다보면 당일 투표에서 강철원 후보가 건수한 차로 이겼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 몇 천 장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전부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전번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김진태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됐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김해란 후보가 아주 건수한 차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그거는 이미 한 번 여기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55명이 당락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제 제야 전문가는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4.15 4월 10일 총선에서 주요 격전지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이 몇 표를 더해 줬느냐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경훈 후보는 14530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최재형 후보는 11410표가 투입됐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재형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9.05%를 부풀린 다음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총 11410표를 투입한 겁니다. 11410표를 투입해가지고 원래는 최재형 후보가 43대50으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51대43으로 최재형 후보가 패배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진석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만 표 이상 정도로 공주 부여 청량에서 이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6%를 부풀린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13185표를 여러분들 확보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함께 더해 줘가지고 만 표 격차를 1318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2000여 표 차이로 선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진석 후보는 찍소리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들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의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관외 사전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거죠. 다른 후보는 손을 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손을 댄 겁니다. 여기에 푸른색 해놓은 거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득표수가 7295표입니다. 이게 가짜표라는 겁니다. 이 표 안에 진짜하고 선관위가 준 보너스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외 부재자 투표 375표 이게 여러분들 부풀려진 겁니다. 그 안에 사전투표장을 제외국민투표를 직접 던진 거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보너스를 준 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보너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선관위가 공짜로 밀어준 표를 어떻게 계산하냐 간단합니다. 여기 김민석 후보의 앞을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있습니다. 12,470명 12,470 곱하기 서울은 3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하면 딱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2,470 곱하기 4분의 1 몇 표입니까 제가 여기 깜빡해가지고 계산기를 안 갖고 왔는데 조금 있어보시죠. 계산기 가져와가지고 12,470표 12,470표 곱하기 나누기 4 3,117.5 그러니까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3,118표가 뻥튀기 된 겁니다. 7,295표 가운데 3,108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3,118표가 가짜표고 7,295표를 빼면 4,177표가 여러분 진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7,295표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의 표를 계산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375표 받았죠.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와 함께 부풀려진 게 뭐냐 여기 보시면 755표에다가 나누기 4를 하게 됩니다. 188.75, 189표가 더해진 겁니다. 375표 가운데 189표가 여러분 가짜표입니다. 189표가 가짜표고 375표가 여러분들 부풀려지는 거니까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이런 받은 표는 18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755에 4 이렇게 하면 가짜표가 189표 375표에 선관위 발표 대리해서 189표를 빼게 되면 186표를 받은 겁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외 국민투표 득표 수가 186표입니다. 그런데 186표를 375표로 부풀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529표를 집어넣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34588명이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김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46115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종 결과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1393표로 승리한 겁니다. 하단. 그런데 선관위가 1152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1135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참 큰 발전한 겁니다. 지난번 선거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밝힐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조작의 방법 등이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밝혀지게 된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철 씨에 대해서 다 이 추억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좋은 추억도 있으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진두지휘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실물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은 양정철 당시의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던 이건영 씨 두 분이 이제 거의 실물을 다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월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를 제공했던 분들이 양정철 씨죠. 이건영 씨고 두 분이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201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해왔던 수법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인물이 양정철 실은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뭐 풍문이겠죠. 그러나 정말 놀랬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냥 풍문처럼 한 번 윤 대통령께서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 으로 임명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비서실장 한 번 임명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단반 농담반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간에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여당 내부도 술렁술렁 당 정체성 전면 부정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설에 대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 정체성 전면 부정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소문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은 선거 사기 선거 부정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양정철 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2020년도 4.15 총선 에서 선거 사기를 저지르 는데 뭐 어떻든 간에 명시를 상부한 또 그리고 양정철 씨의 그 선거 전으로 해가 보인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양정철 씨가 거의 진두지휘를 했구나. 그 당시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거의 정권을 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양정철 씨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항상 떠오르는 것이 선거 사기의 주범 주동자 이렇게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죄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유 애국 시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박영선 후보는 3선 의원이고 중소벤처부 장관을 하셨 지만 이분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지 않습니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 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얼굴이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크게 떠올랐을 때 내 머릿속에는 아니 윤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 부정 의 총책과 여러분들 관련자들을 비서실장하고 총리로 임명하시는 게 우선 정도가 아니고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마는 아무튼 윤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아마 박영선 씨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면 임기 마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건 좌익들에 의해서 임기를 못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익들이 덜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박영선 씨도 나이가 많이 흘렀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얼굴에 눈가에 주름 같은 걸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진하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소도 안 됩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기사가 또 이렇게 실현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무척 이렇게 속이 상해 있던 그런 소위 우파 진영의 시민들은 정말 경악했을 겁니다. 진짜 막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김용태의 당선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야권 인사이기에 보수청이 받아들여야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양정철 씨는 반드시 뭡니까 수사를 받고 행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만일에 윤 대통령 옆에 두는 비서실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대 아마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안철수 의원이 항상 이렇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철학이나 소신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뭐 어떠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결정적인 그런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태 당선자보다 못한 거죠.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철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이게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시각이니까 그 사람의 그릇됨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진행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그런 협력관계로 imf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imf만큼 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김중근 dj정부 초대 비서실장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선거부장의 총책임자가 비서실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안철수 의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정말 보통 시중에 있는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영선 후보는 개인적인 역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선 후보 이렇게 하면 4.7 보궐선거에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419개 동에 승리하고 5개 동에서 패배한 겁니다. 98.82% 대 1.2%입니다. 압승을 한 겁니다. 2021년 또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치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424개 동에서 189개를 승리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투표지를 두 장 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투표지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투표자들이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거죠. 부정승을 한 거지 않습니까 189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처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사람들 만든 다음에 박영선 후반께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박영선 후보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양정철 전민주위원군 원장이 처음으로 부정승을 한 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에서도 서울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 보다 큰 더불어민주당 동계수가 423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425개 2020년 4.15 총선에 424개니까 그전에도 다 선거 부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전민주연구원 원장이나 박영선 후보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옛날에 해온 것은 차치하고라도 두 사람이 선거 부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해프닝이다 하겠지만 이런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4.15 총선 jrh님 이름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불당은 서울의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나이 드신 분이 작성한 수기로 작성한 겁니다. 서울의 425대 제로 부산의 192대 제로 대구의 이런 98대 제로 모든 동에서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더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참 기네스북감 정도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사상 최악의 가장 저질스러운 가장 극악무도한 부정선거가 지금 이 땅에서 저질러져 오고 그거가 그 문제 해결에 책임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사회가 지금 사회 상황인 거죠 얼마나 부풀렸냐 이야기죠 표를 얼마나 쑤셔넣냐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에 의심되는 부분은 좀 제쳐두고 그냥 논의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만 여러분들 북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필요한 위조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선거인 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주는 그 방식을 12년 동안 계속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면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를 몇 장이나 집어넣냐 그거를 어제는 공직선거에 대해서 모두 아홉 분의 전수분석을 행한 제야 h님께서 하신 것은 어제 316만 표에서 312만 표 정도 최소 313만 표 그리고 최대 316만 표 정도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국의 평균값을 따지면 선거구마다 1만 2천 표에서 1만 2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다 선거구마다 선거구보다 1만 2천 표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익값 그래프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더해가지고 그걸 투표자수에 곱해가지고 이런 구한 숫자인 겁니다 316만 표에서 313만 표 정도 선거가 76이 제야 전문가하고 저는 최소 34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조작할 거다 부풀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좀 낮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한 것은 이 소위 선거 문제를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찾는데 혁혁한 공언을 해온 인물이 바로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를 얼마를 여러분들 보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관심을 그립니다 과연 우리가 총선 이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346만 표를 더 넘을 거냐 그거는 사전투표자수가 1385만 명 정도인가 220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서울하고 몇 개 지역만 2020년도 4.15 총선 수준 정도의 조작값을 사용했고 나머지 지역은 조작값이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에는 이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 총선에 지역별로 조작을 어떻게 했나 하는 부분은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숫자 4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자로 한 장 만든 다음에 더블당구만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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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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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자 순 공공명당 위조 사전투표자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하는 것 여기 여러분들 4 서울의 여러분들 이게 이게 틀렸습니다 4 4 진짜 3장 가짜 1장 부산 6 진짜 투표지 5장당 가짜 1장 대구 6 진짜 5장당 가짜 1장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전술을 한 것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에서 한 개 선구구만 여러분들 선택해 가지고 그것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한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조작작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처럼 반드시 이겨야 될 지역에는 무슨 2장당 1장을 빼앗기도 했는데 그런 건 요즘 이번에 안 하고 대부분 서울에서는 예외 없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세 사람당 한 표 이 수준 정도의 조작이면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맞네요 이렇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중요한 거니까 진짜 3장에 가짜 투표자 한 장을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의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사전투표에 무조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서울은 한 표씩을 가공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하게 다 대해준 겁니다 세 사람당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할 때마다 뭡니까 할 때마다 표를 빼앗기는 겁니다 사전투표장 가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 표의 4분의 1만큼이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여러분들 한 표를 던졌다 그럼 여러분들 한 표 가운데 4분의 3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윤 대통령이 찍은 국힘당에 갈 거고 4분의 1은 어디로 가죠 4분의 1은 4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지지자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전투표 본인이 한 표 할 때마다 4분의 3은 자기가 던진 후보 함께 가고 4분의 4분의 1은 휙 날아가는지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쫙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제도는 통행시의 제도입니다 자리시의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라 그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제 했는데 어제 잠정 추계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 묶였습니다 하루 묶이고 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 제야 전문가가 추계를 한 걸 보게 되면 약 289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소 284만 표 최대 295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전국 선거구에서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표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만표에서 만오천표가 여러분 투입된 겁니다 만표에서 만오천표 여러분 앞에 살펴봤던 영등포을 영등포을 보시게 되면 만 천오백이십구 표가 투입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 290만 표라고 보죠 290만 표 가운데 290만 표가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다 이렇게 분산되어 투입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90만 표 가운데 정진석 후보의 경쟁자에게 만삼천백팔십오표 최재형 후보의 경쟁자에게 만천사백십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만칠십사표 그리고 박용찬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숙 후보한테 만천오백십구표 윤희숙 후보의 경쟁자인 전현희 후보한테 만사천이백육십시오표 위조투표제가 그냥 왕창 뭡니까 승관이가 선물을 준 겁니다 나경훈 후보의 경쟁자인 류삼령 후보한테 만사천오백삼십표의 공짜표 그냥 간 겁니다 이수정 수원정의 만이천이백십삼표가 김준혁 후보한테 대진 겁니다 김해란 후보 대신에 허영 후보한테 보너스로 승관이가 에라 먹으라 이렇게 하면 만이천실백삼십표를 공짜로 꽉 싸와준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 더하게 되면 그게 290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표수가 바로 여기 있는 290만 표입니다 290만 표가 전국의 선국에 다 뿌려져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진 겁니다 더블당 후보에 더해져 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하더라도 국힘당 후보가 개피를 본 겁니다 이게 개피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피목록 아주 피를 본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한 폭을 이겼지만 사전투표가 무자비하게 들어가면서 전부가 다 낙선자가 된 사람들의 목록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당일이 뭡니까 15.4% 더블당 후보 최재형 국힘당 후보 마이너스 15% 이게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 표 정도 투입하면서 모두 다 낙선된 사람들 목록인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55명은 약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부를 완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세상에 다 여러분들 숨길 거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285만 6천 표 정도가 여러분들 이동했네요 285만 6천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68만 표 정도 집어넣네요 대구광역시는 14만 표 인천광역시는 5만 표 광주광역시는 15만 6천 표 대전광역시는 11만 4천 표 울산광역시는 7만 5천 표 세종시는 4만 7천 표 경기도는 69만 3천 표 강원도는 8만 8천 표 이렇게 쫙 나오네요 또 인천광역시는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장을 경상북도도 9장당 한 장 어제 보셨죠 포항북구 서울은 4니까 3장당 사전투표성에 오는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사전투표율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갈수록 자리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세에 전부 다 누구한테 이름 주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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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주 중요한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사전투표자 수 관외 거소투표자 수 관내 투표율 그다음 여기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한 290만 표 제야 h님은 313만에서 316만 표 제야 전문가는 290만 표 예상보다 상당히 좀 작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사전투표자 수 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전투표자 수 늘려놓은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 함께 표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자 수가 비약조를 증가합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늘어나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 2024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7.1.7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선거 전에 예상했던 최소 346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290만 표에 거쳤습니다 그럼 역대 선거에서는 표를 얼마나 쑤셨느냐 더블당 후보 함께 공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줬냐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치러졌던 지방선거는 98만 표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총선은 293만 표 21대 총선 그러니까 293만 표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290만 표죠 그러니까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93만 표 그 다음에 2018년 또 지방선거는 206만 표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는 101만 표 2016년 총선은 51만 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만큼은 뭡니까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보너스로 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이나 사전투표율 일체 모르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선거가 치료적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야 전문가의 최종적인 잠정 추계치가 290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의 여러분들 추계치가 293만 표 3.9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투입된 위조사전투표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진 거죠 240만 표 이런 선거가 지속되는 한 우파진영은 권력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는 것은 그냥 외관상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완전히 뭐죠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가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3,348대 57 전국에 한 3,500여 개 정도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오늘 제야 H님께서 전수분석을 한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불업류당의 불출마 선거구를 제외한 245개 선거구의 은면동이 3,405개입니다 여러분 여기 X축 수평축이 3,405개의 은면동입니다 선거에 관한 아주 특수한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선거에 관해서는 좀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사전특표 득표율이 당일특표위법보다도 작은 지역은 눈을 씻고 찾아도 드물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압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플러스 11.01%인 겁니다 국힘은 마이너스 11.04%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 정도가 됩니다 관내 사전특표에서 사전특표자 수의 22% 정도의 표를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게 뜻하는 바가 그리고 모두 다 모든 투표소 단위에 여러분들 조작의 기본 단위는 투표소입니다 투표소 투표소에서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더블당한 표를 관내 사전특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외적인 몇 군데는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약간 여러분들 이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죠 전국에 3405개 모두 다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그거를 제가 사전특표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당일보다 항상 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전수조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3405대 여기 3448대 57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블업유당의 차이집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인 은면동 서울 425대0 경기 599대0 부산 193대0 대구 97대0 인천 156대0 인천 156대0 대전 82대0 울산 47대0 최종 11대0 제주 43대0 누적 은면동 개수 1653개 1653대0라는 겁니다 1653대0가 뜻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선거를 1653번 치렀을 때 더블업유당이 항상 이길 확률인 겁니다 첫 번째도 이기고 다음분도 이기고 다음분도 이기고 다음분도 이기고 전부 다 더블당이 여러분 이기는 선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외지역이 여러분들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입니다 광주에서는 16 전북에서는 25 전남에서 50집니다 이거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모든 은면동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면동 산하의 투표소에 같은 비율로 여러분들 더블업유당 후방학교 표를 다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그 표는 어디로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그게 아니고 바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거죠 사전투표자수 뻥튀기 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풀에서 표를 다 여러분들 가져와가지고 만사천표 만삼천표 만육천표 만천표 이렇게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거를 전수보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은면동 3405개 은면동 더블당에 출마하지 않은 것은 제외해버렸습니다 더블당에 출마하지 않은 제로 뭐 거의 예술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인공적인 아름다움 인공적인 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뭐하니까 425승은 425승 2분의 1의 425승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100승이 이 100승도 계산이 안 되고 70승이라는 것은 2분의 1을 70개 곱한 것은 11의 8059경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425대 제로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계산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숫자인 겁니다 이런 확률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유일한 예외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전국의 모든 은면동과 은면동 산하의 투표소에 일정한 비율로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줄 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되찾아오는 것은 이 사전투표주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엊그제 대통령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민생이 어떻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달라고 했습니까 소통이 어떻고 다 헛소리인 겁니다 가장 중심은 먼고 하니까 선거 문제인 거죠 소통 문제도 아니고 민생 문제도 아니고 이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425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건 100승이 뭡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70승까지만 계산해 가지고 제야 h님이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여러분들 40승이라도 1조입니다 1조 1조분의 1 확률인 겁니다 50승만 하더라도 1125조분의 1인 겁니다 60승만 하더라도 115경 2000조분의 1인 겁니다 계산이 됩니까 그런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야 h님께서 이제 이 전수조사가 다 마무리해 됐기 때문에 텀텀히 여러분들 지역별로 얼마만큼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425대 제로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값이 될 확률이 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25승이지 않습니까 그럼 425승이 얼마나 큰 값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승이 11에 8,059경이고 60승이 115경이고 60승이 1,125조분의 1인 겁니다 그럼 400승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조금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대신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를 인쇄 플러스 날인이란 것이 그냥 상호무순적인 표현이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입니다 캐나다에서 아마 한 50년 정도 사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글을 보내셨는데 한번 보시죠 바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조작된 선거 결과를 사적생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업무를 오래 하셨고 그러니 이번에 딱 숫자를 보니까 이게 조작된 숫지라는 것을 그대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기를 당했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말썽 많은 관외사전투표를 몸소 씨범한 자행행위를 한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패배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대통령뿐입니까 선거를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지 뭔지 아는 초짜 위원장과 그를 따른 후보 전원 역시 예외 없이 사전투표장을 달려갔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에도 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거인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선거인수는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사전투표 무효표 사전투표 기권표를 합친 것이 사전투표 선거인수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김민석 후보를 소개할 때 김민석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가 그게 진짜 김민석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안회가 공짜로 김민석 후보에게 대해준 관외사전투표 공짜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산 가서 관외사전투표를 던지게 되면 그 표가 서울에 올 거니까 그럼 여러분 서울에 오는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4분의 3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4분의 1은 자리세로 여러분 다 수거가 돼가 전부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세 장당 한 장꼴로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지는 거죠 그 바보 천치 같은 짓을 다 엮은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선거의 결과는 투표 결과 즉 득표수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선거라면 개표 결과가 곧 투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가 투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하다시피 이번 선관위에서 발표된 개표 결과는 진짜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가짜표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경복 선생이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숫자 감각이 다른 부분도 훨씬 더 밝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보니까 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부풀려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의 선거인이 투표를 했을 경우 투표자입니다 2명은 a 후보에게 2명은 b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a 후보 투표 b 후보 투표가 투표 결과이자 개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표 결과가 a 후보 3표 b 후보 투표로 나왔다면 4명의 투표인이 선거한 투표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필시 선거인 수가 1명 부풀려지고 그에 따라 가짜 투표지 한 장이 추가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부풀어지게 된 것은 바로 같은 수만큼 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것이고 사전투표가 부풀려진 것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e 플러스 2란 빅브라더 세계가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 플러스 2가 사과에 대한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e 플러스 2를 5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거 사전투표장에서 4사람이 왔는데 표를 한 장 대가지고 5장이 왔다고 이러면 선관위가 발표해 본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 흔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요컨대 선거인 수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 그 부풀린 만큼의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여 개포를 한 다음 그걸 발표하는 것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입니다 착하게 지적하셨네요 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에 그 부풀린 만큼을 실물 위조 투표 를 투입하여 투표함에 넣고 그걸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개수 기록을 확인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짧게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듯 선거 결과를 사기당하고도 이것을 민의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패배를 시인한 점입니다 눈뜨고 사기를 당하고서도 분노할지도 모르고 억울해할지도 모른 이 쓸모있는 숙맥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거 결과를 조속히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피해 당사자인 여당은 조속히 선관위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당국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고발된 혐의를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임을 물론 본인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만약 이 조작성을 유야무야끈 라면 필시 악마의 레시피가 밀려올 것이다 조작으로 탈취한 다수의 힘으로 연의원 특검을 거쳐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 뻔하다 탄핵으로 성의 찰자도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못한 반국가적 일들을 기어이 저지르고도 말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헌법적 책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반기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단순 반기로 지부될 수가 없다 반역적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다 트리저너스 네글리전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인 모양이네요 국가의 지도자가 직무를 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경복 선생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익숙하시죠 누구든지 인시의 날인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시하고 날인이 상호 모순된 단어를 합쳐가지고 규칙을 바꿨으면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에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렇게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거든요 반역적 직무유기냐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통령이 방기하는 방치하는 협조하는 부역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시각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 더불음주당과 결별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해서 강조해서는 낙선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김용빈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참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진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종민 후보입니다 더불음주당에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3선이 된 겁니다 3선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는데 더불음주당이 공천했던 이영선 후보가 부동산 갭 투자 의혹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냥 야당 단독 후보가 된 셈입니다 야당 단독 후보가 됐는데 이 야당 단독 후보를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인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인 김종민 후보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지원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라고 여길 것인가 그럼 지원할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지원 안 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석 얻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한석 얻었거든요 한석 얻었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에 출마했던 얼마 전까지 더불음주당 후보의 더불음주당의 활동했던 동료였던 김종민 위원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는 지원해 주겠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쪽은 국민의힘의 류재하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국외 부재자 투표 이런 걸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김종민 후보의 차이값입니다 100%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부강면 류재하 마이너스 9% 김종민 플러스 10% 금남면 차이값 류재하 마이너스 9% 김종민 플러스 10% 장군면 류재하 마이너스 13% 김종민 플러스 14%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김종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줬을 때 이런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민 후보와 함께 표를 왕창 더해 주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표를 빼앗아 가지고 같은 분량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한 것처럼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죠 내 이름들 뭔가 하니까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선관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에 김종민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다 이렇게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종민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소 9,030표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공짜로 준 표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몇 표나 이런 공짜로 얻었겠습니까 여기에 관외는 세 사람당 한 명을 더해 줬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030표죠 공짜표가 몇 표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876표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공짜표가 나옵니다 16,876표에 나누기 4 4,219표 여러분 9,030표 가운데 4,219표가 공짜표입니다 김종민 후보가 받은 우편 투표 득표소 9,030표가 실제로 투표자로 던진 표가 아니고 9,030표 가운데 4,219표가 공짜표입니다 가짜표라는 거지 그럼 4,219표는 어디서 나왔냐 16,876표 선거인 수의 4분의 1인 겁니다 최종갑에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김종민 후보가 함께 더해 줬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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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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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여기서 9,030표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선거인 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투표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선거인 수 투표수 김종민 후보의 관회사진 투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소위 조작 메커니즘만 이해하게 되면 그냥 엑셀이 조금 능숙한 사람들 자기 지역구에 계산 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종민 후보가 부각면에서 621표로던데 이게 진짜 표가 아닌 겁니다 이 중에 몇 표가 이름 가짜표인지 한번 보시죠 621표의 1번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1489명입니다 1498명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72.25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621표 가운데 372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621 빼기 372표가 진짜표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16637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지는 사람이 위조 투표지 16637표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럼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몇 분이냐 진짜가 49911명인 겁니다 그럼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66548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16637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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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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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에 세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은 다 뭡니까 통행세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와 함께 다 더해지게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2418표를 집어넣고 우편투표는 4219표를 집어넣고 그래서 승부를 완전히 바꿉니다 류재화 후보가 이긴 겁니다 실제로는 류재화 후보가 49000표 김종민 후보가 48000표 659표로 국민의힘 김종민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663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수죠 아주 많은 표수에 속합니다 15000표를 집어넣으면 큰 표입니다 그래서 승부를 15977표 차이로 김종민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 해버린 겁니다 류재화 49000표 김종민 65000표입니다 한국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던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9.70% 이런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전산으로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29.48%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이름들 가짜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를 39.18%로 발표한 겁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9.70%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9.70% 그래서 16637표를 가짜표를 김종민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김종민 후보의 대중은 어떻게 나타나냐 진짜 사전투표율이 김종민 후보가 44%입니다 올려 가지고 58%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당일 투표가 여러분 김종민 후보가 49%인데 사전투표를 58%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죠 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한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줘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북악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 금남면 마이너스 9% 플러스 전부 표를 집어넣어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조작을 해버린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율이 실제는 29.48%인데 이걸 39.18%로 뻥튀기를 한 거죠 사전투표율을 쑤셔 넣어줬으니까 조작하기 이전에는 0.84 사전 당일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김종민 후보가 사전투표율을 84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진짜는 그런데 표를 16,637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조작한 상태에서 승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1.46입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46장까지 받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관위 관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범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 를 조작한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냥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이 조금 이렇게 뻔치 않더라도 그냥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16,637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낙선을 했는데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누가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이 다 나온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지면 이렇게 뚱뚱한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도 너무나 인공적인 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미심쩍게 봤는데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10년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대부분 당일 투표에 국민의 힘이 앞서고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여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김종민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도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이게 추정치인데 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 추정치하고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2%죠 여기는 5%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크게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8대 44가 나오면 당일 투표도 거의 48대 4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김종민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이게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전투표는 조작을 한 거고 당일 투표까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게 거의 0값이 접근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 그래프 가운데서 실제로 진짜를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 추정한다는 이야기는 위가 선관이 발표된 분석 결과니까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조작된 상태를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건데 이 복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값에 가까워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 그럼 무슨 뜻을 하는 겁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했는데도 마이너스 5%가 나온 겁니다 당일에 뭔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일투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많이 가정을 해봤는데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도 만지지만 당일투표도 손을 만지구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가설 수준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밝혀지겠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세종갑의 부각면하고 금남면 사례입니다 선관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각면에 여기가 류재하 김종민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52%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61%입니다 부각면 제1투표수가 58% 부각면 제2투표수가 64%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당일투표 평균명이 부각면에서 6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 부각면의 평균값이 52%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기 김종민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2%인데 당일투표 득표율이 평균값이 31%거든 사전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준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게 했다는 것을 입증한 하나의 자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심을 삼는 것은 이게 당일투표의 1투표수 2투표수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이냐 그게 이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전빼기 당일이 모든 조작을 다 해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문제의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세종시 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더블당 후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는데 어김없이 김종민 후보와 함께 표를 16000표 정도를 밀어줘 가지고 당선자가 낙선자가 대동 만들었다 659표 차이로 김종민 후보가 패배한 것을 15977표 차이로 승리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선거 데이터를 통해가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특이 사항은 당일 투표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전수분석 몇 개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입니다 모두 9군데 부산 연재 대구 동구월 대구 서구 이런 데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254개 선거구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던 9개를 제외한 245개만 비교 분석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야 h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았던 부분은 다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했던 245개의 선거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2024년 총선 전국의 차익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냈던 245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죠 245대 제로인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득표율이 낮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이 관내 사전 투표에 전부 다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반께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1% 국힘당 마이너스 11.04% 두 개 합치면 얼추 22% 사전 투표자 수의 22%만큼 표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선거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 투표도 집어넣어 줬겠죠 제외 국민 투표도 집어넣어 줬겠죠 일반적으로 제외 국민 투표 이름 조작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에 대한 투표가 심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다만 관내 사전 투표는 가장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큰 거지만 조작 강도나 조작 시기를 보게 되면 제외 국민 투표 우편 투표 관내 사전 투표 순서가 되는 거죠 완벽한 그래프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그 예술품입니다 한 곳도 뭐죠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작은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 x축이 245개 선거구입니다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반과학입니다 반과학적 이거는 뭐 조작을 했다고 그냥 100%밖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죠 더블당의 플러스 11.01%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1.01%가 되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 투표도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더블음주당 후반께 더해 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사후적으로 국힘이나 기타당에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우가 대칭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거의 대칭이 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관외 우편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45개 선거구에서 전부가 다 뭡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는 더블당의 불출마 지역은 제외한 겁니다 이건 거의 예술품입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아주 보통 선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표를 관외 사전 투표 공짜 표를 선거구마다 한 만 표 내외를 서울에서는 만에서 만 오천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세종갑 새로운 미래 후보 함께 만 육천 표 정도 집어넣어 주잖아요 만 육천 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만 육천 표가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플러스 값이 크겠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왜 그래프가 크기가 작냐 그쪽은 원래 더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심하게 안 하고 조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가 적은 겁니다 서울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차익값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학적 사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도청 인사들이 다 덮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유감 정도가 아니고 참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나 국민들의 안일을 위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어려운 참 힘든 일인 거죠 이렇게 되면 선거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245개 선거에 전부 다 풀렀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플러스 13.85 마이너스 13.90 플러스 0.05 5% 이걸 두고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85% 플러스 더블당 플러스 13.85% 국힘당과 기타당 마이너스 13.85% 정확하게 조작이 여러분들 그대로 판맹이 되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는 여러분 더 심합니다 조작을 하면 그냥 밥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특이 상황이 있고 거의 전부가 다 뭡니까 광주 전라남도만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지 않습니까 크기도 거의 30% 됩니다 제외국민투표 이 크기 보기 무지막지합니다 제외국민투표는 플러스 24.92% WMG당 차이값 국힘당과 기타당 여러분들 마이너스 24.91%네 24.91%니까 거의 합치면 한 52% 정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52% 정도를 조작한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를 보시게 되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가장 왼쪽은 관내 차이값 관외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차이값입니다 11.1 13.85 24.92%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11% 13.85% 24.92%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전체가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를 jih님의 전수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jih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 유령사전투표지를 약 316만 표에서 313만 표 정도로 예상을 했죠 그리고 제야 전문가는 29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러면 313만 316만 표 정도 되면 선거구당 12000표 정도를 투입한 겁니다 경악지역은 다 더블당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총선을 뭐 어떻게 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게 되셨지만 제 주장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on의 김비영 원장이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면은 그러면 제 주장 외에 다른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과 또 많은 그런 에너지를 퍼부한 사람들의 그런 진단과 분석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비영 원장이 갖고 있는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총평입니다 부정선거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사전투표의 10%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높여서 그렇게 확보한 위조사전투표지휘를 더불어민주당과 기타당의 선택된 후보들에게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21대와 22대는 약간 달라진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희영 보유원 대표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메커니즘 사전투표 메커니즘은 사전투표를 10% 정도 올려가지고 그만큼을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얹어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에게 그리고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더불당 후보나 새로운 미래 후보한테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뭘 뭐 훔치고 할 방법도 없이 그냥 표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쏟아오지 않으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자 숫에 몇 명이 오는지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cctv도 못 짓게 하고 캠코드도 못 짓게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고 사전투표자 이름 신분증 이미지는 한 달 지남 이름 다 없애버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가 없으면 이 부정선거의 수령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산으로 이러면 숫자를 부풀리더라도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투표용지에 프린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에 날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선관위가 투쟁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긴 겁니다 간단한 방법을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김미영 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보시죠 인력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인식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공적인 발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미영 원장은 지금 현재 한국의 부정선거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된 게 아닙니다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알려지더라도 거침없이 한다 그걸 막아야 될 대통령이 다 막는다 10년간 계속되는 부정선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이미 전체주의가 완성된 나라고 지금은 대한민국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데도 증거 없다고 굳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내야 된다 개인의 기본권을 놓고 벌리는 중국 북한과의 체제전쟁을 이해 못하면서 이념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권 중 기본권인 선거권임을 이해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 또 부정선거를 안 보이는 사람 누구 누구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를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우파 지도자로 자의만한 사태는 비극 그 자체이다 미국 남북전쟁 직전에도 두 번의 대통령 부정선거가 문제가 됐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더 카르테를 만든 까부카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찍어도 낙선된 민주당 의원이 소십이 명입니다 민주당 161석 대 국힘 90석이 민주당 백훅 대 국힘 142석이 됩니다 단 당일 투표도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명언이죠 당일 투표도 손을 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당일 투표도 그래서 특이 사항이 지금 선거 데이터에서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표를 줬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전혀 대통령의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한 346만 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제야 전문가는 추정치를 290만 표 그리고 제야 H면 316만 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위조 사전 투표자 수가 포함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293만 표 그러니까 이번에 290만 표는 대략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그런 준하는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고 선거구당 평균으로 한 1만 2천 표 정도 상당하는데 서울의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는 1만 표에서 1만 5천 표 정도까지 위조 투표지가 투입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 방송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멘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를 너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 1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쉽겠지만 또 내일 혹은 또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바뀌면 12시 무렵에 대전광역시에 대한 여러분들 확정된 선거결과를 발표 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좀 딸리면 또 내일 새벽에 그냥 하고 자 건국전쟁 하나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좀 분위기 쇄신한 차원에서 한 두 꼭지 정도만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덕영 감독께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참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활자를 가지고 글을 통해 가지고 건국전쟁을 다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글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많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 북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한번 열의가 있으신 분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